저녁은 국수에요 아주머니? 응? 응 어서 가 앉아 네 또 신제품 국수래 육개장국수라나 뭐라나 육개장국수? 와 맛있겠다 배고프지 그럼 이 할미꺼부터 먹어 응? 야 너도 어서 앉아 나 배고플텐데 감사합니다 김영광 응? 어서 가 한잔 먹으라고 아 그래요 멋져? 맛이 좋지 응? 나는 왜 이렇게 고개 조금이야 아이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고기가 그렇게 좋아 아이참 아까 택배로 제인언니 뭐가 왔는데 여기 응 여기서 나는 뭘 쟤 앞으로야? 응 응 뭐해 빨리 열어봐 응 야 윤재인 어? 보이냐? 야경 죽이지? 내일은 저기 있는 저 레스토랑에서 전혀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안 와 아 아 그리고 그건 아까 깨트린 핸드폰 대신이니까 받아 아 그리고 이건 덤이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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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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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는 좋겠다 아 아우 진짜 미쳤나 봐 이 사람 난 진심이라고 윤재인 난 지금 이대로 너랑 확 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영원히 찾을 수 없게 어머도 어영아 앉아 먹어 언제까지 뭐 하는 거야? 정말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엄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왜요? 손맛이 최고예요 아니 아니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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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응 배송빌 음 affen 니 아 무슨 일 오셨습니까 비켜라 저희 집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너의 집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제 인아 아 아저씨다 예 제 인아 아 이렇게 가까운데 누구도 널 못 찾았다니 제 인아 왜 왜 으 으 회장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내게 닿을까봐 겁이 많은 한마디 가슴 깊이 내게 하고픈 말 널 사랑한다는 말 단 한 번만 내게 할 수 있다면